이 게임에서 실제로 지금 살 있는는 안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병원 세웁시다! 해보지 않은 새로운 장르가 아닐까 100% 예능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100% 드라마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는 싶다 굉장히 현실같은 세상에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 멤버들이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는 느낌이 있다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리 예능을 기획을 했어요. 저희가 주력하는 예능 장르에 드라마적 요소를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10회를 관통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버라지적인 게임과 리얼리티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 사전 제작이라는 시스템이 궁금하게 되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추리하는 게임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너무 재미있겠다 해서 합격했습니다. 거기에 범인은 나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범인이잖아요. 10개의 사건이 모여야 전체적인 큰 맥락이 보이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런 출중한 능력을 가진 정정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190개국의 신자분들의 반응이 또 어떨지가. 설레기도 하고 그게 영광스럽죠. 마지막 엔딩이 아닌가 싶어요. 이야 소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뭘까. 조용기왕 사춤. 참완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엄비는 바로 너. 이제 공개됩니다. 내가 바로 탐정이다. 내가 바로 탐정이다. 내가 바로 탐정이다. 내가 바로 탐정이다. 그래서 Hoyruck과 목 해주세요.